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. 저는 지금 경기도 평택에 왔습니다. 왜왔냐면은 요거 차! 신차 중고차 운반하는 카테리어 매입을 했습니다. 2012년식에 250마리요. 주행거리는 41만정도 짰구요. 요거 축 있는거, 이런걸 매입을 해가지고 이 차량을 이제 어떻게 변신시키는지 한번 기대해주세요. 아마 기대하셔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거 만들고 나서 연구석을 다시 찍을텐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올 것 같아요. 저도 이거 처음 도전하는건데 정말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엔진소리도 조용하기 때문에 혹시 요거 아직 뭐 헬프이는 아닌데 요런 상태인데 요거를 칵테일을 매입해서 어떻게 변신하는지 기대해주시구요.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무코에서 구독자님 오신대. 그분같은 경우 2.5선 정풍덤프 보러 오시거든요. 다양한 덤프트럭, 파고, 윙바디, 냉탑 여러개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크레인 앞놀까지 해서 여러개 보유하고 있으니까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측상단의 한생트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